팔자주름은 무조건 교정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안성기씨거든요 그리고 이 분은 미키루프죠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었던 남성미의 대명사였는데 최근 나이가 들면서 조금 망가진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안성기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런 눈가주름이나 이런 주름 입가주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이 모습이 또 나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있으면 무조건 없애려고 리프팅을 하거나 필러를 맞는다던가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주름은 적절한 자연스러움이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도 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팔자주름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한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팔자주름은 무조건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팔자주름이 꼭 다 교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서양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얇죠 피부가 굉장히 얇은 상태로 이렇게 꺼져 있는 거예요 주름이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표정주름이라는 게 우리 손바닥에 보면 손끝이 있듯이 자꾸 접어가지고 이렇게 오므리니까 피부에 결이 생겨서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팔자주름도 계속해서 표정을 쓰니까 그렇게 표정을 쓰면서 생기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처럼 얼굴이 피부가 굉장히 얇고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팔자주름이 또 생기죠 근데 이거를 뭐 보영물 넣는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단지 이거 늘어진 피부를 땡겨주는 게 좀 완화는 되겠죠 서양인들은 피부에 얇고 이런 사람한테 피부가 늘어지는 경우한테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동양인에서도 약간 이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셔진 것 같아요